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잠을 잘 잔다는 것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수면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치매와 관련된 수면 부족과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제가 알려드리고 그와 함께 그렇다면 몇 시간 정도 자는 것이 가장 적정한 수면 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2020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팀 연구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중년의 나이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이 그 이상으로 자는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엄청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2021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광범위한 연구자료인데요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에서 한 연구자료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중년 이후에 치매 발병과 수면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예요 자 1985년부터 해서 약 8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시간과 또 치매 발병률의 관계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자그마치 2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결과를 보니까 50세와 60세 그 시점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6시간보다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이 7시간 정도 주무시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치매 위험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나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짧은 분들 있죠 6시간 미만으로 짧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률이 30%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 연구들을 보면 수면 시간이 너무 작은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6시간 미만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 것인가 물론 6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렇다면 많이 자면 좋을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요 8시간을 넘게 수면을 취하는 분들은 또 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시간 이상 꾸준하게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기 사망 위험이 4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적절하게 우리가 6시간을 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시간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주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는 8시간이 좀 부족하다 8시간 30분 정도 잠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정도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9시간은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는 6시간은 넘겨야 되겠다 이 안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면 부족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6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그렇죠 수면이 부족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치매 권리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잠 충분히 잘 주무시고 건강한 대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